네 많이 썼어요.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애썼으니까 춤은 또 얼마나 잘 다들 개성있게 춤을 잘 춰 우리 단장님의 문제예요 하다가 말고 또 이럴까봐 그게 먼저 우리 단장님만 잘하면 되거든 단장님만 잘해라잉 대답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자 한번 한잔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먹어야 되니까 내랑나라 자 그만 큐 헉 올리막 올려주고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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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목 뒤에 한 잔, 목이 말라 한 잔 목 이름 굵음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, 어째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어느 밤 너와 내가 하나 돼 있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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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서는 사람 한 잔에 여伙예 어허 한 잔에 함 희ets이 왜 지 다들 춤 희ell 한빈 어휴 격사례 안전이 빼리라 어휴 개 원 변함 안전이 빼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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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리라 우림칩 배울 파장 시원한 잔 주세요 어세루 안전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뵙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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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쏟아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뵙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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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쏟아 한 잔에 한 잔에 우리 단장님 뭐보다도 우리 단장님 대단하지요 저기 단장님보다 열 살이 나오는 저 저 조팔순이 벌써 저기 떨어졌어요 우리 단장님 끝까지 하시잖아 끝까지 단장님한테 박수 한 번 주셔 박수 정말 내가 봐도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잘 달라고 하려면 저 자세에 아주 움직여 뭐 깍붙이고 만 원짜리 누가 주리냐 우리 단장님 잘 했으니까 만 원짜리 누가 하나 주신 분 안 계세요? 오 계시네 여기 계시네요 만 원짜리 저도 잘 했는데 저도 주시면 안 돼요? 우리 단장님만 인기고 난 아유 우리 오빠 왔네 오빠 금방 오늘 우리 이거 오늘 마지막 날 이거 싹 접근하면 12시 20분 정도 되거든 그때 그때 와 내가 한 번 주고 갈게 알았지? 댓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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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좋겠다 노란 거 받았어 나는 파란 거 받았어 누가 노란 거 주신 분 안 계세요? 요거 바꿔주신 분 안 계셔? 요거 바꿔주신 분 로만 원짜리 없어요? 노란 게 떨어졌어 요거 바꿔주신 분 안 계세요 어이구 시끄러워가지고 뭔 식구들이 그냥 뭐 대구지를 막 몰려들어 아이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거 주셔 감사합니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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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돈도 부르려고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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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수리언니 어디갔어? 이수리언니나? 이수리언니나? 이쁜 이수리언니가 나와도 줄 건데 이수리언니가 그냥 통기로 간갑니다 이제 저기 변화 그만 봐도 이제 들어와 우리가 무슨 삑 뜯는 삑 뜯는 무슨 사기꾼들인 줄 안다 얘 들어와 잠깐만 아휴 너나 뭐냐 그거? 카드야? 카드? 뭐 카드야? 모텔 명함이구만 206호다 206호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남자들이 카드 다 주는 건 이유가 있단다 괜히 괜히 카드 죽었어? 잘 잘 벌어가지고 카드 딱 돈 많은 것처럼 카드 딱 죽어서 따먹으려고 지랄이요 따먹으려고 카드 얘기 못 하지 마라 알았지? 그래서 예? 와봐요? 이쁘게 갈까요? 아니면 그냥 씩씩하게 갈까요? 그냥요? 그냥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마이 웨이요? 잉글리시? 그냥 마이 웨이 윤택규의 마이 웨이? 아 윤택규 나 깜짝 놀랬는데 잉글리시 제가 영어를 갔다가 저기 영어를 갔다가 밤에 배웠으면 괜찮은데 낮에 배우라고 하가지고 밤되면 영어가 깡깡 생각해놨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마이 웨이 윤택규 윤택규 가수님 마이 웨이 안 하고 우리 가수님 준비하세요 정말 대단한 분 뜻밖의 행운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대단한 분이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앉으세요 제가 노래 한국 하는 동안 우리 가수님은 제가 이렇게 진짜 커다란 무대에서만 서시는 분인데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빈자리 맞고 오시기에 참 너무나 죄송해서 그러니깐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잠을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윤택규 가수님 마이 웨이 갑니다 가자 뮤지큐 마이 웨이 킥구멍 막고 있었냐? 마이 웨이 저분이 신청하신거야 다리도가 좀 푸시네 저 윤택규 가수님 유지 자 자 한번 가려고 하겠습니다 당연정이요 당연정이요 네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작 작 작 작 작년정 마이 웨이가 작년정 노래라고요? 아니아니 가수 뭔사람이 작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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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님 개런티 안되지? 작년정 가수님 어떡하지? 내가 알아서 줘요 알아서 하실거에요 네 그럼 니가 알아서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 웨이 갑니다 작년정 블록 블록 작년정 화성 부격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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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